이거는 수근이랑 경훈이가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을 가져왔어, 2라운드 첫번째 대결은 바로 오렌지 방구 누가 끼었지 게임 되겠습니다. 이 게임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다같이 오렌지 방구 누가 끼었지 하면 한 명이 내가 끼었지 방구 꿈을 자기가 하고싶은 스타일대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최대한 상대를 웃기고 나는 안 웃어야 돼. 맞아 맞아. 그런 다음에 단체 동작이 하나 있어. 뿅 꼈잖아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아이 냄새 이걸 해줘야 돼. 마이너스 50점이 되면 그 팀은 탈락하는 거야. 그렇지. 본 게임으로 제대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입술 Baldur 탈락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방구 소리가 선배 이런 방구 소리가 있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경훈이가 터졌어 만찌가 마이너스 10점 5, 6, 7, 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이 재밌어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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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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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아니 근데 우승사람 너무 많아요 방귀 누나이가 아까 다 아 무서워 진짜 시원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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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돼서 방구 소리는 하나도 안 웃기는데 장훈이 형이 아이 냄새 이게 웃겨 장훈이 형이 아이 냄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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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6,7,8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소리 더 안 나는 방구 아 소리 없는 방구 아이 냄새 냄새 최고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이 냄새 자 상민 아웃 리아랑 경훈이랑 같이 있었어 5 6 7 4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꼈지 내가 꼈지 여기 붙어라 여기 모여라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여기 모여라 여기 붙어라 여기 모여라 여기 모여라 엄청 미리 야 한 번 해야지 한 번 해야지 그게 뭐야 웃을 때까지 하고 웃지 이렇게 하는 거야 김방수 밥을 키웠을 때까지 너무 잘해 난 거야 선생님 가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난 김을 웃어야 하는데 얘가 웃는다고 얘가 상호동 서장훈 김영철 이승근 김희철 민경훈 이상민 모두 칭찬해